프로로그 와 이거 다 영상에서 나왔던 거네 이거 난가? 지민인가? 아 이게 쓰러진 게 나고 이건 지민이구나 뭐야 운전하는 사람 뭐야 진영이 와 이거 프로로그 때 차 아니야? 정국이 학교에 가네 전정거미는 게 뭐야 김태형도 있네 태형이 좀 비싸게 되겠다 뭐지 왜 진영 얘들이 왜 진영을 못 알아보지 못 받은 사람들이야 진영이가 야 이거 다 그 내용이네요 우리가 했던 팬들 좋아하겠다 4월 11일 이런 것도 있다 어 재밌네요 이거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4월 11일 여러분들 약간 이 어 우리 회사 빅히트 감성상 이런 날짜에 되게 의미나가 재밌네요 날짜에 좋아요 보러구 이 의 이름이 5. 이번엔 정말 2. 오 오 오 오 오 오